알아요. 아니, 큰 거 들어있는 거. 윤주. 제가 제일 크네요. 네, 가볍죠? 저기요. 선생님. 빈각인 것 같은데. 되게 상당히 큰. 저기 죄송한데. 저기 뭐 마음만 담았다 뭐 이런 거 아니죠? 제 동기 같은 제 마음을 담았습니다. 상당히 가볍습니다. 너도 가볍니? 뭐가 있어? 봤습니다. 너무 귀엽다. 아니, 근데 그냥 정말 순간적으로 생각난 걸 산 거예요. 어머. 커플 장갑인데 리사랑. 너무 예쁘다. 그게 엄마랑 둘이. 아니, 윤주가 의외로 이런 노르딕 패턴이나 이런 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너무 예쁘다. 눈에 딱 띄어서. 감사해요. 그래서 제가 시를. 네. 아, 시 아닌 시가 됐네요. 갑자기 시로 지금 변경이 됐어요. 아니, 왜. 조금만 빌릴게. 별거 아닌 시지만 편지로 하려니까 눈물이 나서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서 시라고 우길게요. 숙, 윤주, 세영, 그리고 미란.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. 함께 웃고 함께 바라봐. 함께 웃고 함께 바라보며. 함께 배를 채우고. 밖에 웃고. 장난치고 떠들고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. 참 좋은 곳도 많이 가고. 만난 곳도 많이 먹고.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. 소울메이트는 더 깊어졌고. 우리 탑모델은 은퇴일기에 섰고. 막둥이는 이미지를 바꿨고. 난 볼살이 올랐네.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. 오늘은 이별이 아니라네. 다시 만날 약속의 날이라네. 이럴 줄 몰랐는데. 왜 그래. 왜 그래. 드라마 끝나고 다시 만나. 난. 두 분은 정말 떠나실 건가 봐. 아듀가 봐. 아니 그게 아니어도. 이걸 읽어봐. 벌써 함께 웃고 해서 후가. 다시 한 번 읽어봐. 한 번 읽어볼게요. 이거 쓰면서 되게 웃으면서 썼는데. 왜. 숙, 윤주, 세영. 그리고 미란.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. 함께 웃고. 언니 왜 이래? 그치? 이상하다. 마법의 편지야. 마법의 편지야? 마법의 편지야? 마법의 동물을 계속 편지. 어 이상하다.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. 함께 웃고. 함께 바라보며. 함께 배를 채우고. 왜 그래. 장난치고 떠들고.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고. 참 좋은 것도 많이 가고. 만난 것도 많이 먹고. 왜 웃고. 너무 많은 편지.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나. 슬픈 피는 더 뒷가져. 우리 탑 모델은 은퇴 위기에서. 이거는 지웁시다 이거는. 은퇴는 지워주세요 이거는. 되게 웃긴 파트인데. 웃긴데. 아휴.